과연 어떻게 뜰지 어 S10이 뜨긴 떴는데 참 안타까운 S10이네요 뭐야 다들 그냥 가는거야? 다들 뭐해? 다들 왜 그냥가? 고마운 사람들인데? 뭐하는거죠? 아니 다들 왜 그냥가? 뭐해? 아니 시작부터 뭐하는거야 지금? 왜 나갔어 가니언은? 개웃기네 아니 이 사람들 뭐하냐 그냥 가는데요? 뭐야 이거 혈앗말라톤 역사상 가장 빨리 끝나는 게임 아닐까요 이거? 2분컷 나오겠는데? 아니 이거 뭐야 개웃기네 진짜 뭐 나왔어 탱크? 600만 바퀴 처음에 공짜로 얻었네요 와 대박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탱크가 들어왔는데 공격할 수 없는 유닛이 나오면은 진짜 완전 대박인거에요 시즈모드를 왜해 얘는 또 얘는 또 얘는 또 시즈모드를 왜하냐 왜이래 아니 상태가 이상해요 아 골리아 떴다 그래도 이거는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사거리 안 닫혀 게이드 들어갑니다 벌써 900만 바퀴야 게임 시작한지 1분 45초가 지났는데 하나 안 아파 간지러워 저기요 죄송한데 간지러워요 네 끝나는거 아냐? 90만 바퀴 자 이거 들어가면 990만 바퀴거든요 이리리 걸어주라 안걸어줘 그냥 가나? 빨강 키키 벌써 900만 바퀴야 와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죠 혜론바라톤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진짜 990만 바퀴 자 990만 바퀴 10만 바퀴만 하면은 이제 끝나요 게임은 종료됩니다 10만 바퀴는 그냥 뭐 금방 하죠 이거 5분도 안되가지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로 갔는데 초기화가 나온다 그러면 진짜 대박인거죠 말이 안되는거죠 이거는 설마 그렇게 나오겠어요? 저글링 와 이거 데미지 개높아 잡아주게? 아 이런 썩을 고맙다 덕분에 광클한다 광클 연습이나 해야지 마우스가 망가지지 않기를 바랄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광클하는거는 많이 해봤기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굉장히 빠르게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구요 경기가 끝났네요 22만 3분 한 30초에 경기가 끝나겠네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구요 리방을 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3.. 3분 33초컷 수고하셨습니다 .. 4.. 4.. 5..